안녕하십니까. 사수상담가 이겨입니다.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. 이제 내일이 되면 2024년이 시작이 되는데요. 물론 우리가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새해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그리고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. 여러가지 아쉬움은 뒤로 하고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다시 열심히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. 사조학적으로 볼 때 내년이 값진 년이잖아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카토 금수 중에 목기운에 해당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동방에 있는 나라잖아요.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목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값진이라는 것은 지지에 토기운을 깔고 있고 이것이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. 재성운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돈을 나타내잖아요.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한층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내년은 여러가지로 봐서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예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이 값진 년이라는 1년 후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내년에는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. 우선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이규호 만세력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. 지금 사용을 하시면 돼요. 다만 플레이스토어에 아직 입점만 안 했는데요. 이제 연휴가 끝나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플레이스토어에 이제 입점을 하자고 제가 이제 개발자에게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조만간 플레이스토어에도 들어가고 이 이규호 만세력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책을 만들고 있는데요. 내년 3월 4월달쯤에는 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2월달부터 홈페이지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요. 홈페이지가 한 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2월달 3월달 4월달 되고 5월 초에는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사랑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2024년 양력으로 새해예요. 그리고 갑진연이라는 것은 입춘이 들어와야 되니까 양력 2월 4일이 되겠죠. 그때부터 이제 갑진연이 시작이 됩니다. 양력 1월 1일 새해를 바지에서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